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네 번째는 수요의 변화 요인인데요 이거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아니고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자 우리 교재 21페이지 그러니까 뭐가 빠져야 돼요 그렇죠 수요량이 아니니까 가격은 제외한 나머지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당 재화 대체제를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 21페이지 보면 그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 소득이 변할 때 우리가 관찰하려는 재화 어떤 걸 관찰해요 요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 아니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관찰하는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 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정상제는 뭐 뭐냐면요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 정상제의 수요량이 같이 증가하고요 열등제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소득이 증가할 때 되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열등제라고 해요 자 되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겁니다 결국 좀 먹고 살만해지죠 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은 쇠고기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쇠고기하고 돼지고기의 얘인데 소득이 좀 증가하죠 먹고 살만하면은 쇠고기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올라가요 근데 돼지고기는 소득이 작았을 때는 소득이 작았을 때는 좀 쇠고기를 못 사 먹으니까 대신 돼지고기를 먹다가 소득이 이제 증가하면은 쇠고기 사 먹지 돼지고기 더 이상 안 사 먹으니까 돼지고기는 수요가 감소하죠 열등제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라면도 어때요 라면도 소득이 낮을 때는 많이 먹다가 그죠 소득이 커지면은 이제 라면을 덜 사 먹게 되니까 라면도 열등제고요 그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그 다음에 자동차 소득이 올라가면 자동차 사서 이거 자동차는 정상제인데 대중교통은 소득이 증가하면 자동차 타니까 잘 안 탈라 그러겠죠 열등제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 시험 문제에 그냥 소득이 이렇게 할 때 돼지고기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상제와 열등제를 이렇게 구별하는 얘기를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나와 꼭 주어져요 뭐라고 주어지냐면 돼지고기가 열등제일 때 쇠고기가 정상제일 때 이렇게 요놈이 열등제인지 아니면 정상제지를 주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면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야 돼요 구별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쇠고기 돼지고기 제가 방금 소득이 나올 때 이걸 일반적인 예로 들었는데 이게 항상 그러니까 정상제였던 게 영원히 정상제가 아니고요 열등제였던 게 영원히 열등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얘가 우리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지금은 대표적인 열등제지만 한 90년대 중반 그때만 해도 해도 햄버거가 되게 고급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막 맥도날드에서 소개팅하고 맥도날드에서 선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정상제였지만 그 시기가 바뀌면 열등제로 변했다가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주어진다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아 이건 열등제다 이거는 정상제다 그러니까 이때 열등제일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아무것도 안 좋은 상태에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소득이 변했을 때 우리가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봐봐요 자 지금 쇠고기가 정상제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돼지고기가 열등제라고 할 때요 만약에 갑돌이가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변해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어떻게 곡선 자체가 둘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봐봐요 쇠고기가 정상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가격대에서 쇠고기의 수요량이 다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모든 가격대에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러면 열등제인 돼지고기는 소득이 증가할 때 반대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 쇠고기를 사먹고 열등제는 안 사먹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요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모든 모든 가격대에서 지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걸 보면은 이게 곡선이 방금 전에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상방으로 이동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상방으로 이동했다 그래도 그냥 맞는 겁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우상향 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래도 맞는 거예요 아셨죠 시험 문제에서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주지 않고 자 봐봐요 지금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가면 우측으로 이동한다 요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냥 그래프 자체만 놓고 봐서는 이게 요렇게 그래프 곡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했다 이래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우상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도 맞는 겁니다 아셨죠 봐봐요 돼지고기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래는 좌측으로 이동한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요거를 하방으로 이동한다 그래도 맞는 거고요 좌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래도 맞는 겁니다 이 곡선 자체가 곡선 자체가 하방으로 이동한다 혹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다 맞는 거예요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요 수요 곡선을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우하향 한다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우측 좌측 뭐 그 다음에 우하향 좌상향 이런 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가 가격이 바뀐 게 아니라 소득이 바뀔 때 정상제와 열등제는 서로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었죠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자 예제가 있는데요 자 예제 보시기 전에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보면 어 1번에 과로서 한번 보세요 중립제 라는 것도 있죠 그죠 이 중립제는 뭐냐면 소득이 변해도 어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소득이 변했을 때 방금 전에 어 수요량이 증가하면 정상제고 감소하면 열등제 였는데 중립제는 증가도 감소도 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쌍과로 5번에 기펜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등제라고 했죠 골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예제를 보시면 자 정상제인 햄버거가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 가지고 최초의 d0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최초의 d0 d0 였고 그 다음에 a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었대요 이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시험에는 그냥 햄버거가 이렇게 물어봐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햄버거가 정상제야 아니면 열등제야 중립제야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앞에 주어진다고요 이렇게 항상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주어졌죠 그럼 보세요 국민소득이 증가한 거잖아요 가격이 증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여야 되네 그죠 그럼 수요곡선 어떻게 변하니까 1번 수요가 a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 a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격이 변했을 때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 수요곡선이 d0에서 d1으로 이동한다 정상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가격대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2번이 답입니다 d0에서 d2로 이동하는 것은 이거는 열등제 근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만약에 햄버거가 열등제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d0에서 d2로 이렇게 요쪽으로 이동했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자 대체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콜라를 관찰하고 있을 때 같은 탄산음료인 사이다는 콜라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만약에 가게 들어가서 콜라 주세요 했는데 콜라 없으면 그럼 사이다라도 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에요 배고플 때 햄버거를 사먹고 싶었는데 햄버거가 없으면 같은 빵 종류인 샌드위치 사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대신할 수 있는 관계를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체 관계에 있다는 말은 서로가 그 수요를 뺏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이냐 보세요 햄버거도 가격이 천원이고 샌드위치도 가격이 천원일 때 자 지금 우리가 보려는 것은 해당 제어는 햄버거고 대체제는 샌드위치잖아요 이때 자 대체제인 샌드위치 가격이 500원으로 하락했대요 그러면 햄버거 사먹으려는 사람이 더 싼 대체제인 샌드위치 사먹을 거죠 그러면 햄버거는 덜 팔리게 되죠 즉 햄버거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샌드위치의 가격이 1500원으로 올랐으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더 비싸진 샌드위치 안 사먹고 대체제 안 사먹고 햄버거 사먹게 되겠죠 그럼 대체제의 가격이 자 그럼 결국 이거에요 대체제의 가격이 보세요 하락하면 우리가 보려는 제어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왜 그렇죠 대체제 가격이 싸지면 이거 안 사먹고 대체제 사먹으려고 그럴 거고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 안 사먹고 우리가 보려는 햄버거 사먹으려고 하니까 자 그럼 한번 그래프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 지금 이 가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햄버거의 가격이고 이것도 햄버거의 수량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관찰하려는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나 보려는 거는 햄버거에요 햄버거 근데 대체제가 샌드위치죠 자 햄버거 가격 천원이었어 그리고 샌드위치가 가격이 천원이었다가 지금 5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이 샌드위치에게 수요를 뺏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햄버거의 수요는 감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수요가 감소할 때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당부드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만약에 햄버거의 가격이 하락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햄버거의 가격이 하락했으면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려는 건 햄버거죠 곡선 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했겠죠 자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은 이 3장에서 뭐 배웠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격은 우리가 관찰하려는 재화인 햄버거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샌드위치 가격 대체제의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바뀔 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데 대체제의 가격 혹은 무슨 보완제 가격은 우리가 관찰하려는 햄버거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는 거야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고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공부를 대충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왜 이거는 햄버거의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볼려는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대체제의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이 가격이 우리가 관찰하려는 가격을 얘기한 것인지 시험 문제에서 아니면은 대체제의 가격 또는 보완제의 가격을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오케이 진짜 중요한 거라서 당부 말씀드린 거예요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곡선 자체의 이동이지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격이란 말만 덜렁 보고 곡선 상의 이동이라고 하면 틀려요 앞에 이걸 보셔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완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제는 대체제의 반대 개념인데 이거는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같이 소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거 세트 메뉴 하시죠 그냥 이걸로 보시면 돼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게 계속 햄버거잖아요 근데 보통 햄버거 먹을 때 뭐하고 같이 먹냐면 콜라하고 같이 먹죠 그러면 콜라는 햄버거의 보완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먹죠 그럼 단무지는 짜장면의 보완제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햄버거가 천원이고 콜라가 천원이에요 그죠 이때 햄버거의 보완제인 콜라의 가격이 500원으로 하락했을 때 햄버거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볼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완제는 세트맨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햄버거 사 먹을 때 세트로 콜라를 같이 먹는 사람에게는 햄버거 콜라 햄버거 사 먹는다는 얘기는 즉 콜라까지 사 먹어야 되니까 한 세트에 2천원 주고 사 먹다가 그죠 이제 햄버거 가격은 아닌데 콜라 가격이 떨어졌으면 2천원에서 이 세트 가격이 1500원으로 마치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두 개를 어차피 같이 사 먹으니까 그러니까 콜라의 수요도 증가하면서 뭐도 증가하냐면 햄버거의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세요 소비자는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를 같이 먹기 때문에 세트로 먹기 때문에 2천원으로 소비하다가 1천원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도 보세요 이 피가 무슨 피예요 햄버거의 피예요 이것도 햄버거 피예요 근데 가격이 바뀐 게 햄버거의 가격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보완제인 콜라의 가격이 바뀌었어요 보완제인 콜라의 가격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햄버거의 가격이 바뀌었으면 곡선 상에서 움직였을 텐데 보완제의 가격이 바뀌어서 수요가 바뀐 거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이겠죠 힘들어 죽겠네 이거 되게 중요해가지고 강조할 때는 피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봐봐요 콜라가 원래 1천원이었다가 5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세트 메뉴가 2천원에서 1500원으로 내려간 셈이니까 수요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증가하게 돼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대체제가 가격이 하락하면 이 놈한테 수요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감소 이렇게 왼쪽으로 수요 곡선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세트 메뉴의 가격이 떨어진 거랑 같죠? 그러니까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가하게 돼요 둘 다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셨죠? 아주 아주 중요해요 아주 아주 그래서 수요 변화의 요인 중에서 소득이 변할 때 해당 제화인 햄버거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움직임이 어딘지 우리가 차이가 있음을 봤었고 그 다음에 대체제와 보완제의 가격이 변할 때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비자의 예상 이거 중요해요 소비자의 예상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광고가 많이 돼가지고 그 제화에 상품이 많이 널리 알려지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당연한 거고 기호가 바뀌어도 수요가 변합니다 가격이 변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곡선상의 이동이라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가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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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인데 이거를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소비자가 뭘 예상하냐면 자 이것도 해당 제화는 햄버거예요 햄버거 햄버거에 가격이 올랐으면 이거 어때요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곡선상에서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뒤에 단어 하나가 붙었어 햄버거에 햄버거에 가격이 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 말이 붙잖아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 말이 붙으면 우리가 요거는 가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햄버거에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햄버거가 봐봐요 가격이 내려갔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량이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즉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곡선상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수요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요 수요곡선상에서 이동해요 근데 이번에는 자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또 뒤에 뭐가 붙어요 예상한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이 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가격이 이제 내려갈 거야 그러면 가격이 내려간 후에 사야지 해가지고 수요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면 얘네 둘 있잖아요 예상하는 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 내릴 거라고 예상한 것이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상이 변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돼요 그렇지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수요량이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다고 예상하면 수요가 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수요곡선 이동하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서 가격이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둘 차이 여러분들이 꼭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렵게 내려면 여기서 내고요 좀 쉽게 내려면 요놈들을 냅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요놈도 잘 나와요 자 그러면 핵심 문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답니다 그러면 요거 수요가 감소했겠네요 그죠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자 보완지랍니다 돼지고기와 상추는 한 세트라고 보면 되죠 상추 가격이 하락하면 이거는 자 수요를 볼게요 돼지고기의 수요가 되려 증가했겠네 그러니까 답이 아니죠 대체제인 치킨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 경우에는 치킨의 수요가 돼지고기가 치킨 수요를 뺏어올 거니까 이때도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그리고 대체제인 치킨의 수요가 감소했대요 아 수요가 왜 감소했냐면 뭐 앞에 얘기가 빠졌겠지만 치킨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해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의 그 내용이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요 2번과 3번은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했겠다 자 5번은 뭐예요 돼지고기의 가격이 하락했다는데요 이러면 돼지고기의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수요 곡선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상의 이동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죠 이게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나와도 이 문제는 틀린 겁니다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보는 건 지금 돼지고기에 대한 곡선상의 이동이니까 가격이 변하면 안 돼요 돼지고기의 가격이 자 그럼 답은 4번인데 소비자들이 돼지고기의 가격이 하락 근데 또 여기 뭐가 있어요 그렇지 예상한대 예상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은 요 놈이 더 싸지면 사야지 하고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수요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즉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요거 자체로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런 핵심 문제 유형 2번으로 하지만 이제 공급 곡선과 만나게 될 때 균형점이라는 걸 찾게 되는데 그때 더더욱 중요하니까 오늘 배운 내용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이 음 보면 일단 정상제 보완제 대체제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요 네 재화의 정의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자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주제 보충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수학적인 즉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죠 요걸로 이해하는 어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다음에 나오는 직선들도 되게 쉽습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산수만 조금 했으면 이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어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평명과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이때 변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지금 알파벳이 하나 P A Q B M C M이 있었으면 M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축의 미지수가 바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P하고 Q 그러니까 요건 A라는 어떤 숫자가 지금 Q에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나머지 것들 있죠 얘네들은 변수가 아니니까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냥 상수로 보는 겁니다 상수 자 보세요 어 그래서 보시면 어 상수가 뭘 의미하냐면 얘네가 절편을 의미해요 절편 우리 그 저기 뭐야 수학에서 X절편 Y절편이라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를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게요 어 보시면 요런 겁니다 어 요기가 지금 PQ로 하지 말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익히 봤던 변수로 요걸 좀 바꾸면 여기가 Y구요 그리고 여기가 X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 Y는 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보세요 만약에 X가 0이라면 Y는 4겠죠 그래서 Y는 여기가 4일 거고 그 다음에 어 Y가 0이었을 때는 어 X는 2일 거예요 그래서 2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요 축을 지나는 요 2 요 그래프가 요 축의 2인점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절편이고 요 그래프가 Y축의 4인점을 지나잖아요 4인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게 Y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아니 이 1차함수를 봤을 때 변수가 Y하고 X죠 그러니까 변수가 뭐가 있냐면 요 Y하고 X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절편이 요게 4죠 요게 지금 절편이 4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은 변수고 얘도 변수예요 그러면 요거는 절편값이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거를 상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봐봐요 상수값이 4에서 만약에 6으로 변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치 이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절편이 6이겠죠 그럼 여기는 3이겠지 그치 이렇게 왜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하면 X값이 3이 나와요 Y는 Y가 0이라 그럴 때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인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수평 이동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여태 뭐 했냐면 수요의 변화 기억나죠 수요의 변화에서 수요의 법칙의 정의가 뭐였어요 무엇무엇이 가격 이외에 다른 것들이 모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P가 변할 때 Q는 얼마인가 이거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상수라는 거에 속성이 원래 안 변했죠 상수가 근데 상수라는 값이 4에서 6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곡선이 수평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이외의 소득 수요 변화의 원인 배웠던 거 있죠 소득 광고 인구수 모든 것들을 다 멀어치자는 거야 그렇지 상수 즉 절평값으로 다 몰아 넣어가지고 하나의 상수로 보고 걔네들이 변하면 일정하다고 놔뒀던 상수로 봤던 걔네들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봤던 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직선이 그대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에서 뭔가 일정하다 혹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치 수요의 법칙의 단서처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상수를 의미하고 걔네들이 변했을 땐 어떻게 된다 그렇죠 걔네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y값과 x값이 변하면 당연히 요거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겠죠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곧 뭐라고 하냐면 요 변수들이 변할 때 곡선 상에서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그게 수요량의 변화죠 근데 수요의 변화는 뭐다 그렇죠 상수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서 봐봐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라는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것은 요 가격만 빼고 나머지 그동안 배웠던 소득 대체제가격 보완제가격 인구 기호 광고 이런 것들 무수히 많은 요인을 일정하다고 즉 모든 것을 절평값인 상수로 보고 수요의 법칙을 우리가 정한 겁니다 아셨죠 요거 자 그래서 봐봐요 일정하다고 했던 상수가 소득이나 그런 것들이 변하면 가령 p는 10q 마이너스 50이다 이런게 60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절평값이 변하겠지 이렇게 마치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x는 x는 마이너스 10 y 50에서 절평값이 변하면 평행이동 하듯이 똑같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배웠던 수요의 법칙 그리고 수요 곡선을 상수와 변수로 놔둬서 이렇게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상수의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뭔가 일정하다고 해놓고 자꾸 변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수평이동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정하다고 놓은 값이 변수값이 아니라면 아셨죠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